자 1장 23절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해보자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소수하고 분수하고 왔다갔다 바꾸는 거야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안다 0.5면 1분의 1이지 2분의 1이면 0.5고 0.5면 1분의 1이다 이런 게 되는데 그치?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 3분의 1은 0.3333 하고 끝없이 가지? 혹시나 해서 한 번만 해보면 아 뭐 한 거니? 일부러 집중하는지 확인하려고 틀린 거지? 이렇게 하면 끝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 알겠지? 혹시나 해서 한 번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자 봐봐 얘가 얘가 되는 건 쉬워 근데 얘가 얘가 되는 건 어떻게? 이게 쉬울까? 과연? 이게 지금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주로 다룰 내용은 얘를 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수는 쉽게 말해서 분수라 그랬고 분수라 그랬는데 분수는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서의 소수는 프라임 넘버가 아니고 작은 수를 말하는 거지 작은 숫자 숫자를 아 나 헷갈리니까 안 쓸래 자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0과 1 사이 있는 그 작은 수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소수가 어떠냐면은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야 방금 전에 한 거 0.5 이런 거 무한소수로 하면 자 0.3333 하고 끝없이 가는 거 뭐 이런 거겠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보통 이렇게 쓰지 점 위에 점 하나 찍는다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0.15151515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아 얘를 하나 더 들어봐 세 자리로 해보자 157 157 뭐 이렇게 간다고 반복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줄여서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데 157 쓴 다음에 이게 세 군데 다 점 찍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맨앞하고 맨뒤만 찍는다 약속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지? 뭐 여기다 점 찍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게 순한 마디가 한 100개쯤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점 100개 다 찍으면 되게 귀찮겠지 그러니까 맨앞하고 맨뒤만 찍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지 미국인가 북미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작대기 이렇게 긋기도 하지 작대기를 긋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방금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규칙적인 수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도 규칙적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우리는 요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디가 어떤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를 순한소수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소수 중에도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이거 쓰기 귀찮다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만간 얘를 조만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 이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를 거다 이레셔널 넘버라고 부르게 될 거야 얘 정체돼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줄 같은 거 파이라고 쓰는 게 뭐였냐면은 자 3.141592 하고 가는데 이게 아무 규칙 없이 끝없이 나가지 이 규칙이 없다는 게 증명할 수가 있어 이게 불규칙하게 절대 순한 마디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 뭐 그 증명을 지금 하는 건 좀 웃기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굉장히 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수인데 얘는 무리수지 무리수 중에 되게 어려운 무리수야 이런 말은 그냥 기억할 필요 없는데 초월수라고 불러 이런 말 몰라도 돼 트랜센데탈 넘버라고 부르고 굉장히 그러니까 난해한 수 중에 하나인 거지 오케이 우리가 일단 유리수를 분수로 바꿔서 유리수를 소수로 바꿔서 소수의체가 이렇게 된 거야 유한소수, 무한소수 무한소수면 순한소수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얘하고 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다 이 두 개가 유리수야 이 두 개가 유리수다 이건 내가 증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유리수는 다시 한 번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이거나 둘 중 하나야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 중에 하나다 되기 중에 내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 중에 하나다 오케이 유리수인데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거 없어 꼭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어 우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떠냐 이것도 잠깐 체크를 해볼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자 원래 연습문제 있는 내용인데 지금 미리 한번 설명을 할게 그러면은 언제 유한소수가 언제 순한소수냐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그건 뭐냐면은 유리수를 기약분수로 바꿔 기약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에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은 기약분수로 바꿔서 더 이상 약분이 안되도록 다 나눴을 때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이때는 유한소수가 돼 그 다음에 기약분수 했을 때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수가 있으면 그때는 순한소수가 된다 예를 하나 들어주면 되겠지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아까 얘기한 거 봐봐 0.5 같은 게 어때 2분의 1이지 분모에 2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0.5라고 예쁘게 딱 떨어진다고 근데 아까 3분의 1 어땠어 2나 5 말고 3이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한소수로 끝없이 간다고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했고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되냐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이다 강조했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순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법이야 그러니까 분수를 주고서는 분수를 주고 소수로 나타내봐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그리고 유한소수를 주고 분수로 나타내봐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0.125다 그럼 이거 분수로 나타내봐 그럼 못할 친구들 없을 거라고 믿어 이건 뭐냐면은 1000분의 125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을 해보면은 좀 빨리 해보면 8분의 1이라는 게 보이지 그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뭐 분수를 아무거나 줘봐 7분의 1이다 7분의 1이라고 얘를 소수로 바꿔봐 하면 우리 어떻게 해 이때는 아까 전에 했듯이 이렇게 해서 이거 했던 거 알지 7,4,2,8,20 맞냐 아 맞지 그 다음에 7,2,14,6 7,8에 56 요다 쓸게요 40이고 7,5,35,50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싶은데 7,7에 49를 하면은 1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떠냐면 다시 얘를 1을 다시 7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마디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 1,4,2,8,5 7까지가 마디가 된다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주고 소수로 바꿔봐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분수를 주고 소수로 바꿔봐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써볼까 1,4,2,8,5,7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이제 순환소수로 아무거나 막 줘 그러고선 그거를 분수를 바꿔봐 그럼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간단한 예로 자 문제 있듯이 예제 있듯이 0.7 요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 이거 의미는 뭐냐면은 0.77777 끝없이 가는 거지 얘를 얘를 분수로 바꿔봐 라고 하면 어떨까 이게 잘 될 수 있니? 한눈에 딱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되는 거고 이걸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 이걸 분수로 바꿔봐 그러면 절대 쉽지가 않을 거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건 굉장히 재밌어 수학에서 자주 쓰는 테크닉인데 자 요거를 뭐 이렇게 갈 텐데 아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자 요걸 잠깐 X라고 놓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기적이라고 부르거든 어 제기적 리커시브 하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 속에 내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수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황이야 왜 좋아하냐면은 요식에서 보면은 요거를 요거에다 10배를 한번 해볼래? 10배를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10X를 하면은 이게 한 칸 밀리지 그러면서 7.7777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게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왜 좋아할까? 이거를 왜 좋아할까? 왜 우리가 이걸 좋아할까? 이 상황을 왜 우리가 좋아해? 이게 없어지잖아 그치? 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 얘 속에 이걸 확대시켰더니 이 속에 얘가 내 속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했지 제기적이다 라는 거를 내 속에 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해 확대시킨 다음에 빼버리면 이 번거로운 게 확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뺄 거란 말이야 빼주면은 빼봅시다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긴 9X가 되고 여기는 7이 되겠지 그럼 이제 됐지? 그럼 X의 정체는 뭐야? X는 9분의 7일 거다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의외로 쉽지 의외로 쉽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걸 우리가 무한등비급스라 불러서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건 우리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이 방법이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좀 태클 걸 부분이 있어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아직 많은 걸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풀어도 맞는 답이 나온다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 우리는 오케이 그렇고 그럼 문제를 갖고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자 역시 연결이 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그럼 예를 들어 11번을 한번 풀어보자 11번 11번을 보면은 1.4 3 5 3 5 이렇게 끝없이 간대 얘를 분수로 바꿔보라 라는 거예요 얘를 분수로 바꿔보라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얘를 X라고 놔야겠지 일단 얘를 X라고 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어 이게 분수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막 지저분하게 안 걸렸으면 좋겠거든 막 이게 막 4, 3, 5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히 일단 이게 정하게 한 칸 딱 밀리려면 이게 두 배를 곱해야 될 거야 아 두 배 그러니까 백 배를 곱해야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아 이거 구체적으로 해보자 자 봐봐 10X를 해보면은 14.35 3, 5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면은 감이 안 올 거야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빼볼래? 빼보면 이쪽은 문제가 없겠을 텐데 봐봐 이쪽에서 이건 봐봐 이게 지금 안 맞지? 3, 5, 3, 5, 3, 5 가는데 4, 3, 5, 4, 3, 5 가니까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딱 맞아 떨어져? 이게 어긋나서 안 맞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한 칸 밀지 말고 두 칸을 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뭐 계산할 때 이제 뭐 이 복잡하지? 뭐 팔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면 두 칸을 밀어 두 칸을 밀어서 자 이걸 100배를 해 100X는 143점 맞지? 143점 5, 3, 5 3, 5 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X를 하면은 1.43 5, 3, 5, 3 이렇게 가겠지? 이걸 빼야 돼 근데 이것도 약간 좋지가 않거든? 아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면 이거는 99X는 142가 되고 그 다음 지금 없어지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쫙쫙 착 해보면 이 부분이 싹 없어지지 이 부분이 싹 없어져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1이 되지? 이렇게 된다 아 여기서부터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구나 미안 미안 계산 지장은 없지 여기서부터 없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다고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이것도 약간 이 소수점 앞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소수점 뒤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면은 이 경우에는 얘를 일단 10배를 해 10배를 해서 14.3535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요거에 요거에 또 얘를 두 칸을 밀어 얘를 두 칸을 미니까 이게 1000X가 되겠지? 1000X가 되고 1435.3535 이렇게 만들어 요렇게 해서 빼봐 그럼 이제 훨씬 깔끔하다는 게 느껴지니? 훨씬 깜깜한 게 느껴지니? 소수점 아래에서 딱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이게 353535 하는 게 소수점 아래에서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음에 두 가지 방법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보여준 거지 아주 안 좋은 방법 그저 그런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을 차례대로 지금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을 딱 만들도록 이렇게 해준다 요기서의 트릭은 뭐냐면은 이게 소수점 첫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하면 좋은데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적당히 10에 N승을 곱해줘서 밀어줘갖고 딱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순환마디가 시작하도록 딱 만들어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몇 칸을 밀어야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지를 견적을 내 그것만큼 늘려준 거지 요기서는 어때? 두 칸씩 밀어야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요기다가 요거에 공공을 더 붙인 거지 이해되지?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990X가 1435.14니까 어떻게 되니? 142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X는 990분의 1421이 되고 약분을 안 하면 틀리겠지? 약분 한번 해볼까? 330분의 약분 되나? 약분 안되네? 3으로 약분 안되지? 지금 우리 배수 판정법 했던 거 기억나? 1421 더하면 얼마가 돼? 음 11이 되지? 맞냐? 아 8이 8 일부러 틀린 거야? 8이 되지? 8은 3의 배수 아니니까 안 나눠 떨어지지? 이게 맞나? 2로 안될 거고 5로도 안되지? 대충 뭐 이게 맞겠지? 약분 해야되면 약분 하고 오케이 자 여기서 좀 까다로운 걸 갖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앞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4번을 한번 해볼게 4번 4번을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자 4번을 해보면은 자 어떤 분수가 있는데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있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라고 했어 얘를 얘가 유한소수가 됐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유한소수가 됐다는 건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뭐가 돼야 돼? 이게 얘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가 그치?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럴 때 x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럼 얘를 없애야 되니까 x가 7이면 되겠지 착착 없어지겠지 그리고 왜 가장 작은이란 말은 왜 붙었을까? 가장 작은이란 말은 왜 붙었을까? 이게 7의 배수이기만 하면 이게 없어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14를 넣어봐 그러니까 x가 14라 하더라도 되지 14라 하더라도 착착착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럼 25분의 1이니까 0.25가 되지? 유한소수가 되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7의 배수가 여기 들어가면 다 없어지면서 유한소수가 되니까 계속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작은이란 말이 붙는 게 자연스럽지 오케이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복습해 보자 이거 하나만 복습하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약분수로 나타났어요 유한소수가 되면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생각나요? 무한소수가 순한소수가 되려면 어떻다? 2나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그때는 순한소수가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2, 3 분의 썸팅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유한소수야? 순한소수야? 순한소수 왜? 3이 있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마칩시다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한 거 뭐냐 오늘 소수하고 분수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소수하고 분수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는 유리수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유리수를 소수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로 구분이 되고 무한소수면 순한소수냐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냐로 구분이 되고 제일 까다로운 건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아 그럼 무리수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 유한소수인지 순한소수인지 바꾸는 방법은 어떻다? 기약분수로 나타났을 때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 다음 기약분수로 나타났을 때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애가 있으면 그때는 순한소수가 된다. 됐지? 아 그 다음에 순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한다? 내 속에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10의 N승을 적당히 곱해주고 빼줘서 그 뒤에 분수가 소수 부분 끝없이 반복되는 걸 똑같이 빼주면 되겠지 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해.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앞으로 자주 쓸 테니까 꼭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할게.